양심으로 꽃 피우자 참나에서 이 꽃을 피우자 할 때 육바라밀의 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성의 꽃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육바라밀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인간한테는요 이 두 가지 본성이 다 있어요 개성도 이대하다 이런 강의 있죠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여러분만의 개성을 베이스로 해야 돼요 이거를 더 베이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성을 중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만의 꽃을 피워요 같은 육바라밀의 꽃이지만 예수님의 꽃, 부처님의 꽃이 다르죠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꼬라지가 우주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꼬라지예요 여러분 꼬라지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꼬라지는 우주적인 꼬라지다 개성이 뭔데요? 여러분만의 탐진치예요 개성이 난 이게 탐나더라 난 이게 짜증나더라 나는 이것만 보이더라 치라는 게요 사물이 고루 보이면 지혜인데 치우쳐 보여요 뭔가 치우쳐 보여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은 뭔가에 더 가중치를 둬서 봐요 그게 치예요 그래서 탐진치 없이는 우리는 못 씁니다 탐진치가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만의 탐진치 개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탐진치를 욕심이죠 여러분만의 욕심을 양심껏 꽃 피워라 양심껏 꽃 피워라 영양껏 상황껏 이게 탑니다 중생도는 이게 모든 중생도는요 모든 중생도는 딱 하나예요 본성대로 살아라 생겨먹은 대로 본성대로 살아라 이게 탑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오면요 본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참나의 본성과 애고의 본성 애고의 본성이 개성이에요 참나의 본성이 육바람이 이 두 가지 두 가지 다 부려야 여러분은 신명이 나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요 신명이 나요 이게 중생도 연구의 결론입니다 개는 지질 때 신명이 나죠 개 뛰어다닐 때 눈 보면 막 미치죠 본성대로 살아라 그래야 신명 난다 그런데 이 본성이 꼭 참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겨먹은 꼬라지 여러분 애고의 본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야 신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 피해야 신나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알아야 신나죠 여러분 어떤 위대한 성자도요 육바람일에 꽃만 피우자 이러면 이거 사기예요 어떤 위대한 성자도 자기 탐진치 부린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거 안 하면 짜증나서 그것만 자꾸 눈에 밟혀서 그거 한 거예요 어떤 도인도 어떤 성자도 다 애고 노름이에요 근본적으로 애고 입장에서 볼 때는 애고를 얼마나 양심적으로 꼭 피우냐지 참나 안에서 애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애고의 개성이 애고의 개성 무시하고요 어떤 존재도 어떤 중생도 신명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신나요 여러분 개성에 맞을 때 신나요 여러분 꼬라지랑 맞는 일 할 때 신나요 본성대로 사는 게 모든 중생들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사나요 이런 강의 있죠 왜 사나요 그때는 제가 또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생도 이런 인생도를 논할 때 왜 사나요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 아니 어떤 의미가 들었냐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생겨먹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 왜 사나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산다는 게 뭔가요 본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본성을 펼치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본성의 구현 여러분 지금 화내셨으면 화내려고 산 거예요 화라는 내 본성을 표현한 거예요 육바람이를 구현했다 육바람이를 구현하려고 산 거예요 본성을 구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개는요 뛰어다니려고 사는 거예요 새는요 날아다니려고 사는 거예요 새한테 뭔 목적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말고 먹고 싸고 날아다니고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라 인간은 하나 더 있어요 인간은 기본값이 두 개예요 본성이 두 개입니다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중생과 다르게 인간은 수행을 해야 돼 왜 수행을 해야만 기본값 하나가 발현이 돼요 본성이 양심의 본성이 수행을 한 만큼 구현이 돼요 그럼 수행 한 만큼 구현해야 또 신명이 나거든요